가는데 아우자이님하고 자 카마라님 에여기여기여기 저기 테르테르 요정님이 지금 자자 아 이거 지금 이거 통했어요 지금 자 찔른거 자 꼴통공인님까지 왔는데 코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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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여기 아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노래 테르테르 요정님 다시 넘어 있는데 힐 힐 힐로 버티구요 자 꼴통공인님 코비님 코비님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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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에 고비님 놓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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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잠깐 위험하죠? 이거 맞어? 여기서 이 위기를 아 여기 있음 아 시계 이게 해감이 불길했어요 아니 이건 이상한 구속으로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또 아니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거 어디죠 얘기가?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여기가 어디죠 이거? 응 아니 이런 이상한 복에 걸리죠 제가? 너무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? 지옥? 아니 하늘이 구형이나 지금 아니 저거 하늘이 구형이나 지금 하늘이 구형이나 지금 몹상하고 아 이게 떨어졌죠 이젠? 이게 이젠 이쪽으로 또 못 빠져나가고 또 죽나요? crise 위기를 얼른 넘기고 음 여기까지 지금 무사히 도망왔고요 음 이쪽에 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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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자인님 여기 있죠 지금? 에 여기 여기 이쪽에서 아 이건 근이 돼 이동장치를 눌렀어요 아 이거는 거점텔로 빠지면서 이게 지금 에이 이게 지금 아 거퍼님 오긴 왔는데 에이 저쪽 거점텔로 일단 빠졌어요 저거퍼님도 어쩌고 아 지금 교전 중인데 여기 에이 이쪽은 지금 한성재님 있구요 흑사님 놀이죠 아 지금 언덕 아래쪽에 약간 떨어졌다가 울타리에도 한 번 부딪혔어요 하나랑님 에 자 여기서 어 그러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카파리 카파리 한동완님 놀이구요 힐 힐 힐이죠 자 좌측좌측 에이 여기 지금 병력들 지금 롱섬을 추가되고 있고 그건 아니고 아니고 쇼크님 아직 있죠 하나님 누운 상황인데 자 부활은 들어가고 이쪽에 카파리 카파리 누웠죠 여기 꼴통 하스님 쇼크님 놀이고 아 이쪽 이쪽 여기에 꼴통 새님 흑산 흑산님 놀이구요 자 골통하나님 있고 깡팽 암흑님 있고 카르셋님 놀이고 아 카오에요 카오 한동완님 있죠 카파님 놀이죠 자 다른 쪽 지금 병력들 지금 에이 지금 전설님하고 지금 깔고님 아 추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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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네 덤벨님도 없고 쇼크는 돌변신해서 일단 버티고 카파리 카파리 꼴통하나님 놀이구요 사님 자 이거는 지금 에이 역사님 왔어 용리단검 에이 지금 전설님 지금 에이 이쪽에 공격 좀 이제 팝콜 팝콜 선택하는 것 같네 자 이건 뭐 농사모혈 제로혈 밀은 모양이고 영웅혈이 밀린 모양입니다 에이 파티가 일단 화력이 된다고 봐야되요 제로혈 용무기 파티 역사님 거기 이제 전설님 에이척 다시 한번 노리고 깝쌩님 노리고요 여기 여기 자 원투 원투 버티면 뭐 어 다시 왔죠 지금 한 파티 더 왔어요 지금 꽃버 대성님 에이 깝쌩님 짐 노리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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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인데 자 깝댐님 예이앤맘님 여기서 여기서 지금 지금 추가로 계속 올 텐데 지금 농사모혈증 깝쌩님 꽃버 대성님 노리죠 특별한 생존기는 아직 안들어가고 여기 누웠는데 깝쌩님 계속 노리네 깝쌩님 깝쌩님 있고 꽃버 대성님 다시나 탄자까지 캡닭다 자 이쪽에 이쪽에 여기 예이앤맘님 노리고요 저쪽에 약간 빠지죠 빠지고요 로이님 순정님 꽃버 대성님 깝씨님 노리고 카메라님 계속 지르는데 아 여기 지금 지금 깝쌩님 깝쌩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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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깝쌩님 저 씨오쿠님 있구요 생존기는 뭐 지금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영웅을 카메라님 계속 지르고 이렇게 카메라님 계속 지르고 이제 파티에 넣죠 깝돌 예 우는데 우는데 아 이거는 지금 더 와요 더 자 지금 이 대장 영웅혈 이 파티 더 왔죠 더 왔죠 꽃버 대성님 노리고 어떻게 이거는 지금 밀 것 같은데 누워죠 꽃버 대성님 그렇죠 이 시계 지금 만약에 밀고 나서 이 파티까지 빠르게 만약에 밀 수만 있다면 음 자 그림도 나오겠는데 당권두님 얌님 노리고요 얌님 저쪽 울타리 뒤로 빠지고 저거 파님도 왔는데 한성질 왜 누웠어요 마이걸 야 이쪽 이쪽 머리 강화 위자 마이걸님 tem ourage 룸님 노리고요 이쪽 깝돌님 마이걸님 노리죠 이제 멀리 머리를 공격하나 그러나 머리네 강화되어 있어요 마이걸님도 계속 트 joy 깝돌님 이리 이리 신순주 카씨스님 맞죠 이대장님 일단 지금은 텔퍼쪽 여기 교정인데 뭐 여기 당관비님 일단 이대생 엔진님 노리고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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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님 노리고 양님 빠지고 빠지고 소리비님 노리죠 흥그레님도 외곽에서 찌르는데 능한데 그쵸 맞죠 맞죠 여기 외곽 찌르러 와 여기 파콜 파콜 했어요 따라가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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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따라왔는데 여기서 교정 교정 자 꽃보다 칼반님 포진해 있어요 지금 계단쪽 자 영웅열 깡깡깡깡빈 힐러지 옥수쌍와 침거 맡고있는 깡깡님 당관비님한테 힐 힐 그러나 누웠죠 당관비님 자 여기 안데르세님 쇼크님 노리고요 자 얼쌤 얼쌤 쇼크님 맨쌤 임재팬님 노리고 있죠 위에 위에 야 한강쌤 묵사님 깝돌님 깝돌님 여기 누웠죠 지금 두터운데 두터워요 지금 아래쪽은 아래쪽은 농산물 위로가는데 응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예 아예 여기여기여기여기 꽃보다 꼬만 깝돌님 깝돌님 다시 아 누웠죠 누웠고 지금 굉장히 얇은데 쇼크님 돌변신 저척저척 빠지고 있는데 쓰슴은 안되있고 여기 깝돌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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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 꼴통공이 음 이거는 뭐 음 농산물이 밀린 모양 영웅혈이 밀린 모양 에여기 쩐지지 분위기가 아 카마라님 여기에 한강쌤님 아 이거 완전히 카마라님 흔들러왔어요 지금 한파티인데 여기 지금 흑사님 있구요 쇼크님 여기 있죠 한파티 여기 대기중에 에이 따라왔죠 따라왔죠 지금 농산물 따라오고 따라오고 빠지고 빠지고 자 흑사님 빠지고 빠지고 카메라에 다시 쫓죠 쇼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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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고 파티무적 파티무적이에요 한파티 일단 빠졌다 다시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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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벼님 덴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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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사님 여기여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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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보다 꼬만님 흑사님 노리고 아 여기 지금 누웠어요 흑사님 이쪽으로 에이 물러가는데 지금 한파티라면 저 비슷한데 여기 지금 에 더 있죠 파콜 파콜이면 이제 안쪽 클리퍼 다크헬프만 그쪽에 만약에 대기중인 병력이 있다면 이제 계속 따이는 건데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지구요 지구 서버 여기 대기병력도 있던 것 같아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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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귓발에서 아 여기서 한번 해볼 생각이네요 귓발에 세워놨어요 지금 자 코퍼님 있고 카마라님이 이제 흔들러 나타났는데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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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응 찌르기가 안통했죠 어 뒷쪽에 여우별님 돌변심 대기 이 대장님 응 이 대장님 응 응 여기로 에 에 이거는 지금 쓰읍 마을 간 것 같은데 아 한그네님하고 응 커마라님 있고 에 여기 지금 당했어요 여기 한그네님 포착됐어요 여기 당했어요 다시 한번 코퍼님이 한번 노리는데 에 에 가만하면 죽길 요건지 방어 됐네요 다시 다시 응 다시 왔죠 꽃보다 오이님 에 이 파티 이 파티 왔어 왔어 예외맘님 이쪽 이쪽 자 뒤에 한 파티 더 한 파티 더 한동하님 에 흑달님 누리구요 더 왔죠 더 왔죠 지금 이 대장님 빠지고 빠지고 빠지는데 에 꽃보다 해성님 한성재님 꽃보다 영천님 이 대장님 누리고 저쪽 빠지고 빠지고 카마라님까지 에 지금 나타났어 달려라 치타님 절로 달리는데 응 이쪽에 흑화님 흑화님 누구 힐 달려라 치타님 이쪽에 얌님 얌님 꽃보다 해성님 이거 허퍼님 에이 지금 점사 맞아요 지금 저기 에이 지금 얌님 얌님 점사 맞고 있어요 저 파컬 허퍼님 눕고 다크헬프마을 여기 에이 누웠어요 달려라 치타님도 지금 여기 에이 얌님 흑달니까 자식개 지금 흑 흑 흑 흑 흑 흑 여기에 지금 에이 조절인데 조절인데 조절이 조절이 더 야 여기서 묻나요 찬동화님 있구요 꿀통공이 에 한타님도 없고 지금은 에 흑 흑 흑 흑 흑 열부니까 이게 뭐 해보기가 어렵네 에 영혈 자 이렇게 툴툴툴 쪼여오는데 지금 아이 한타님도 지금 놀랬어요 저는 영창으로 와우 하고 놀랬는데 지금 에 굉장히 많이 지금 cabo 보컬 수